동대문구가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충북 음성군의 구립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공무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사용기간은 최초 20년으로 10년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하며 사용요금은 일반 주민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10만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등본과 화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 구청 노인청소년으로 광문 접수하면 됩니다.